실제로 제 차를 봤을 때는 진짜 잊을 수가 없고요 워낙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제 인생에서 자동차가 테슬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어요 드라이브는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주행거리도 길고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고 디자인도 아주 미려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더 밝게 해주는 테슬라는 꿈입니다 사보시고 나면 꿈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力원